미운 건 미운 거예요 소지심,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양심의 작용입니다 꼭 내가 피해를 안 입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 보면 미워요 그거는 양심이에요 거기다 더 우리가 뭘 보태지 말아 않으면 그 감정은 순수한 감정이고 거기에 애고적인 미움이 붙어도 애고적으로 미울 수 있죠 자꾸 왜 저렇게 가족한테 하나 양심의 미움에 덧붙여서 애고의 미움까지도 괜찮아요 그 감정 드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추한 걸 보고 추하다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아요 다만 거기까지는 순수합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더 굴러서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면 양심에 어긋난 생각까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 질투, 미움, 사랑, 집착, 분노 사랑하면 집착하잖아요 또 뭐가 좌절되면 분노하고 이런 건 다 순수한 감정이에요 애고의 그런 순수한 감정들은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될 거지 그거는 탄압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무서운 걸 보여주고 무서워한다고 뭐라고 하는 건 웃기잖아요 호롬을 보여주고 무서움이 느껴지면 애고야 애고 왜 이래 왜 무서워하는 거야 말이 되나요? 보여줄 줄 말든가 애고가 그러겠죠 다 지가 한 일이지만 보여주고 자꾸 그런 것만 보여주고 견물생심 보여주고 왜 마음 생겼다고 뭐라고 하지? 이건 다 순수한 거예요 감정을 조작합니다 우리는 좋다 싫다 느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느낌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해서 경영이 문제예요 경영이 경영을 잘못해버리면 비양심으로 경영해버리면 그 감정들이 이제 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희노애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수용해야 된다 양심에 맞게 경영해보자 너무 과하지 않게 절제해가면서 경영해보자 그 느낌이죠 미움이 일어나는 거랑 싸우지 마십시오 그런데 미움에 빠져들어가지고요 다른 좋은 것들 다 생각 못하고 밉다는 거에 빠져가지고 더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더 파괴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에 빠져 계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 느끼라고 아버지가 우주 아버지가 주신 건데 희노애락 느꼈다고 자책하면 안 돼요 막을 수 없는 감정에다 뭐라고 하지 맙시다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 인생 편해지세요 시트콤처럼 즐기세요 시트콤이 희노애락이 없나요? 요동하는 희노애락 끝없는 난관 그거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더 초연한 시각 유머를 잃지 않는 시각 지난번에 유머가 선정과 통한다는 마틴 셀리그만? 고양반이 연구한 거에 유머를 영성 초월 쪽에다 갖다 놨죠 그냥 드라마가 우리 삶이라면 시트콤은요 뭔가 선정에 들어서 바라보는 선정에 들어서 경영하는 삶 아닐까요? 시트콤이 시트콤만 봐서 여러분 살짝 기분 좋지 않으세요? 재밌겠네 하고 인생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건 초연한 시각이죠 인생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건 초연한 시각이죠